역동적이고 젊은 도시, 스마트 미래 도시, 천안의 랜드마크. 눈이 즐겁고, 입이 즐겁고, 삶이 즐거워지는 곳. 꿈꾸던 미래, 상상이 현실로 천안 최초. 백석동 10후된 아쿠아 힐링 플레이스, 라쿠아 비바. 천안에서 가장 핫한 부정로와 번역로가 만나는 그곳. 백석의 상권 중심지. 환경 2km 이내 삼성 SDR, 삼성 디스플레이 등 약 5만여 명의 산단 종사자. 백석, 성성, 두정, 불당지구 등 15만여 명의 아파트 거주자. 무려 20만여 명 배우 수요를 가진 백석동 신흥상권 내 위치에. 주중, 주말, 휴일 상권을 모두 갖게 되는 7일 올드에. 365일 잠들지 않는 상권. 천안 백석동. 이곳의 핵심지. 랜드마크가 될 라쿠아 비바. 다수의 분양 전문가들도 주목하고 있는 대형 복합문화 상권입니다. 가치몰의 상가 형태를 벗어난 열린 스트리트몰로. 이탈리아 밀라노 두오모 광장 갤러리처럼 약 270미터에 달하는 스트리트몰로서 테로밴을 따라 확 트인 테라스 상가로 탄생됩니다. 시푸드 전문 쇼핑타운을 비롯 다양한 문화 복합시설이 들어서게 되며 SNS 핫플레이스와 맛집을 한 곳에서 모두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탈리아 두오모 광장과 스칼라 광장을 경계라는 세계인의 쇼핑 갤러리를 아시나요? 라쿠아 비바는 두오모 스트리트몰을 모티브로 하여 네오 르네상스 양식의 외관으로 탄생됩니다. 지하층에는 많은 인원을 수행할 수 있는 넓고 큰 경매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상은 긴 스트리트몰로 1층부터 3층까지 하나로 유기적인 연결구조를 가집니다. 이용자 중심의 여유로운 자주식 주차공간 확보 중앙엔 오픈형 광장이 설계되어 아름다운 유럽의 공원과 광장을 재현해 다양한 이벤트와 공연을 열 수 있습니다. 외관은 모두 고급스러운 대리석으로 마감하고 내부 아치형 투명 천정으로 개방감을 높이며 걸음에서 자연스럽게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도록 여유로운 동선을 설계했습니다. 깨끗하고 산뜻한 선진국형 PC마켓을 중심으로 서점, 라이프 편집샵, 레스토랑을 한 곳에 모은 복합문화공간과 초대형 수목원 컨셉 카페, 문화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문화체험공간들 맛있는 식구들, 체험, 문화, 휴식, 힐링을 한자리에서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국내 복합상가의 새로운 대안 유럽, 호주 등에서 만날 수 있었던 PC마켓을 이제 국내에서도 만날 수 있는 기회 천안의 핫플레이스로 주목받은 수준 높은 복합 스트리트몰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는 더 먼 미래까지 먹고, 즐기고, 누리는 모든 것 그 성공의 파트너는 바로 당신입니다. 라쿠아 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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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쿠아 비바